뭐 12. 아름다운 임규현입니다. 1. 가볍게 시작하는데요. 2. 예. 3. 리시브.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임규현 선수의 포인트는 리시브를 얼마큼 잘할 수 있냐 없냐. 1. 선수의 서비스. 3. 4. 3. 4. 1. 서비스 득점. 김현소 초반에 리시브에서 좀 백핸드 김현소의 김현소가 5대2로 앞서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짧은 서비스 출발 포핸드 탑스팅 유현 선수의 서비스 한 차례 남아있습니다 김현소 김현소의 김현소의 한 점차 추격으로 서비스 득점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핸드 랠리 이어졌습니다 포핸드 그렇습니다 1포인트 차 임규현 2포인트 차 강한 서비스로 아주 좋습니다 김현소 백스 백핸드 김현소 랩 서비스 랩 텐 랩 임규현의 공이 벗어나 두번째 게임 시작 서비스 김현소 성공 이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김현소 일단은 한 차례 기다립니다 백핸드로 막아내고 있는데요 코인드로 계속 밀어붙입니다 자 서비스 김현소 서비스입니다 이번 두 번째 게임 석점차 임규현의 서비스 서비스 임규현 임규현의 기회 하지만 김현 순간이었는데요 김현소가 받아 냈고요 다시 한 번 몰아왔습니다 서비스 김현소 리시브를 흔들었습니다 자 지금 방향을 틀어봅니다 그리고 김현소 저희 서브 안 나옵니다 예 고맙습니다.